안데스 산맥의 고원에 위치한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. 이곳에서 열리는 2023 콜롬비아 월드캠프와 CLF 컨퍼런스가 큰 주목을 받은 가운데 주강사로 방문한 박옥수 목사를 만나고자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. 카히카시의 파비오 에르난 라미레스 시장 부부, 페루의 UCI 방송국 사장 미겔 델 카스티오 등이 일정 틈틈이 박옥수 목사를 만나 면담했고 면담 내용은 주로 보금교제 및 신앙상담으로 진행됐습니다. 그중 팬데믹 기간 동안 박옥수 목사와 두 번의 화상 면담을 한 적 있는 페루 UCI 방송국의 미겔델 카스티오 사장은 이번 박옥수 목사의 방문 소식에 이보다 귀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며 모든 일정을 미루고 보고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카스티오 사장은 면담에서 속죄제와 안수보금에 대해 자세히 들은 후 이 메시지를 남미에 전해야 한다며 방송국의 현재 중계권인 콜롬비아 뿐 아니라 올해 확장 예정인 칠레에도 보금을 전할 포부를 밝혔습니다. 카스티오 사장은 classic관佐장에서 카스티오 사장에서 완전히 내 부자장은 그리스도 제가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멋진 그리스도 그리스도 인과에 대해 뭐 하는 게 뭔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돌아가 Voast 그리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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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편 캠프 마지막 날인 이 일에는 CLF에 참가한 목회자 중 약 20명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겠다는 취지로 박옥수 목사와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. 약 1시간가량의 면담에서 박옥수 목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콜롬비아 구석구석에 전하자고 당부했습니다. 목회자들은 박 목사의 말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기쁜 소식 선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간증했습니다. 목회자들은 박옥수 목사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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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음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시간이 됐습니다. 굿뉴스TV 신동희입니다. 목회자들은 박옥수 목사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.